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시안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시안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에서 제공하는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을 본문으로 아이와 예비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표현만 보면 예수님 같아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지금부터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그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을 해산한 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마리아가 되겠지요. 그러면 마리아 예수님을 해서 이 말씀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말이 되는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2절이에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써 불을 짓게 돼요. 해산하면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저를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예비한 것이 있대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1260일 동안 방야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있죠. 애굽으로 갔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1260일을 상징으로 낳아야 돼요. 상징으로 가버리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13절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랬어요. 용이 마리아를 핍박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용이 사단이 핍박했다라고 하는 내용 보신 적이 있어요? 없으실 건데 길게 생각 안 하셔도 없으실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럼 마리아 아니죠.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아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냐? 구약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교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죠.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다르죠. 구약교회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러면 아 그러면 여자는 누구냐면 유대인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인간힘을 쓰고 애를 쓰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그랬나요 유대인들이? 아니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어요? 이게 틀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그 얘기는 언제 얘기예요?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 게시록의 말씀은 언제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앞으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될 일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냐고요. 그러니까 성경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앞으로 될 일로 보고 해석을 해야죠.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야 성경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 풀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12장 5절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빨리 못 찾는 분을 위해서 앞에다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12장 5절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12장 5절이에요. 시작. 그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그럼 첫째 예수님이 아니라는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호사 부끄러움을 게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로 가셨어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기억해 두세요. 어디 앉으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는 어디로 가있나 보세요. 12장 5절부터 볼게요. 12장 5절.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어디로 갔어요. 앞으로 갔어요. 앞하고 옆하고 뭐 그거 단어 하나 차이인데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하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서는 거하고 왕 옆에 서는 거하고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단어 하나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왕 옆에 있는 거하고 왕 앞에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계급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옆에 앉았다는 얘기는 왕과 동급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앞이라는 얘기는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히브리서에 어디 가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런데 여기 아이는 어디로 갔다고요? 보좌 앞으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게시록 14장 볼게요. 14장 3절.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가 지금 14만 4천과 두 증인을 연결하는 거 지금 하고 있죠. 그럼 14만 4천이 어디로 두 증인이 어디로 갔나 보세요. 14장 3절이에요.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보좌 앞에가 있죠. 보좌 앞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는 예수님은 아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14만 4천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장 5절은 아예 그냥 철을 딱 해놓으세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니까. 아이에 대한 설명은 그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 철장 권세예요. 여러분 아까 철장 권세 이거는 예수님만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쵸? 철장으로 만국을 다시 를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12장 5절에 진짜로 여자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9장 15절을 볼게요.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아주 예리한 검이 라는 거예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치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치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트를 밟겠고 이거 진짜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죠. 이것만 보면 맞죠. 그러나 게시록 2장을 보세요. 2장 26절에서 27절 자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 일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만 갖고 있는 권세예요? 아니죠. 이기는 자에게 주실 권세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기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이네 하고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모였어요.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남자. 그러면 게시록 14장 4절을 가보자고요. 14장 4절에 가면 참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같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14만 4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대요. 이걸 제가 히브리어 헬라워 지격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수총각들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희한하게요. 게시록에 보면 교회를 여자, 신부, 뒤로 가면 이제 아내 이렇게 표현하는데 14만 4천만 남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14만 4천만. 그러면 여기 아이도 남자 철장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보자고요. 여자들을 이제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죠. 올려갔어요. 그럼 게시록 11장을 볼게요. 11장 12절. 같이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아니요. 그렇죠. 두 증인 얘기예요. 두 증인.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사역기간이 끝난 다음에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전쟁을 벌여서 죽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3일 반 동안 시체로 있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소리를 듣고 부활 승천했죠. 승천했잖아요. 게시록에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얘기를 듣고 중간에 승천한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서 연결을 쭉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철장권사에 남자 올라갔다 그 위에 또 보좌 앞이다라는 이런 근거로 봤을 때 절대로 아이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누구라고 게시록 안에서 볼 수 있어요? 14만 4천 또는 두 증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지난주에 14만 4천과 두 증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본 거에 보면 그러니까 14만 4천 두 증인 아이는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게시록의 타임라인이 뭉그러져요.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만 해결되면 게시록에 있는 타임라인이 딱 딱 잡혀요. 어떻게 잡혀요? 오늘 내용은 뭐냐면 이 아이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예비처 얘기할 거예요. 예비처 예비처 하고 이게 딱 타임라인이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맞아 들어가나 이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왜 14만 4천 하고 끝내버리지 14만 4천이라고 불렀다가 두 증인이라고 불렀다가 왜 아이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저를 아빠라고만 부르면 되는데 그건 누가 부르는 거예요. 저를 제 자식만 저를 그렇게 부르죠. 저를 남편이라고는 누가 그래요. 그렇죠. 제 아내가 저를 부르죠. 아들이 저한테 남편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14만 4천 두 증인 아이가 여기서 부르는 14만 4천 두 증인 아이라는 뜻은 이들을 어떤 환경에서 부르느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부르느냐 그 얘기예요. 명칭이 호칭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언제 부를까요? 먼저 이것부터 볼게요. 게시록 7장 여러분 그거 갖고 계세요? 제가 그때 나눠드렸던 여기 보시면 요한 게시록 9조라고 나왔던 거예요. 요한 게시록 9조에 보시면 본경과 삽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본경과 삽경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시고 성경을 보셔야 여러분이 게시록을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삽경에 보면 7장 10장 11장 12장 13, 14가 이게 삽경으로 돼 있죠. 그럼 이게 대체 뭘 얘기하고 있나 보세요. 7장은 무슨 얘기였냐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물이 얘기였어요. 7장이 그 얘기예요. 아 그 밑에 써놨구나.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 걸 보세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물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이라는 단어는 여기 말고 또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죠. 거기 써 있어요. 그렇죠. 14장에 나와. 두 군데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7장에 딱 등장했어요. 하나님이 인 맞았어요. 그 다음에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 갑자기 보좌 앞에 가 있어요. 거기서 노래를 부른대요. 그럼 그것만 놓고 보면 대체 이 14만 4천이 한 게 뭐예요. 그냥 인 맞았어요. 쭉 갔는데 나중에 보좌 앞에 가서 노래 부르고 있어. 그럼 이 14만 4천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수총각들이에요. 해가지고 그냥 저기로 올라가 버렸어요. 끝. 게시록에 그렇게 해놓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다 써놨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숫자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일. 그게 10장 11장이에요. 10장은 뭐예요? 종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사명 부여하는 거. 바로 14만 4천이 거기에서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해야 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1장은 뭐예요? 두 증인이 순교하고 승천하는 장면 나오죠. 그걸 11장에 가서 감당하고 모든 걸 클리어하게 딱 끝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순교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죽어서 승천한 거예요. 그 내용을 그 다음 장인 오늘 읽으신 12장에 가서 아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일까요? 사역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반 밖에 안 돼요. 아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 사역 기간이 짧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두 증인이라는 거는 그들의 사역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만큼이에요? 14만 4천인 거예요. 14만 4천이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아이같이 짧게 감당하다가 모든 걸 완료하고 순교하고 부활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두 증인 아이라는 뜻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 여자는 누구냐? 아까 여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구약교회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간단해요. 14만 4천 두 증인 아이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를 보면 돼요. 그러면 14만 4천만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열두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딱 보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봐도 좋고 다르게 봐도 좋아요. 뭐 상관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이 100% 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증인이라고 하는 데에 열쇠가 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은데 그들의 사역의 대상만큼은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그랬죠? 분명히 지난주에 두 증인에서 보시면 일곱 금초대가 있으면 그 양 옆에 서서 스가래에 나와 있죠? 두 감남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초대 메노라 이 초대에 불이 켜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성전에 사용하는 그 메노라에 들어가 있는 기름이 사용하는 기름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감남류예요. 양 옆에 있는 이 두 감남나무는 여기에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구약에 있는 스가래서의 말씀을 봤을 때 이들이 기름이 공급한다는 얘기였고 신약으로 넘어와 두 감남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신약의 로마서에 있는 두 감남나무 뭐라고 그랬어요? 참 감남나무와 돌 감남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참 감남나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돌 감남나무는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역의 대상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방인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좋아요. 오케이. 사역의 대상만큼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이들을 배출해내는 역할을 해산한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배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런 사역자들을 배출해내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뭔지 이해하셨어요? 그런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 두 증인 아이의 사역을 감당할 이들을 그들이 마지막 7년 대활란 기간 전활란 전 3년반 기간에 사역할 이들인데 그때 사역할 이들을 배출해낼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금 바로 이때가 여자가 지금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부응하고 아무 편집 풍파 없고 이렇게 쭉 가는 교회들 있죠? 그 교회들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부응을 얘기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얘기하고 이런 교회들은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확실히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게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의 24장에 보면 때를 따라 주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늦는다고 생각하는 종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동료들을 때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게시록을 얘기하고 게시록에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지금 막 이러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두들겨 막고 있나요? 두들겨 막고 있어요. 2단이라고 아니 왜 게시록 얘기하는데 2단이라고 그래?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로부터도 두들겨 맞고 사회로부터도 두들겨 맞고 사방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의 준비된 종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거기 잘 보세요. 14만 4천을 낳았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쭈루룩 얘기하다가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두 중인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배출해내지 못하도록 만약 배출해내면 용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삼켜버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어디서 보인 거예요. 하늘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럼 뱀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용이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제가 왜 하늘에 있어요. 말씀드렸는지 보세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여자가 아들을 나왔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 아이를 하나니까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14만 4천과 두 중인 아이가 올라갔어요. 지금 그럼 올라가는 시점이 어딘가 잘 보세요. 올라가는 것. 게시록 타임라인도 제가 다 드렸죠. 어디에서 올라갔어요.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지점 있죠. 여기서 올라갔죠. 여기가 14만 4천이 올라간 지점이에요. 두 중인 중간 모든 성도가 올라가는 지점이 아니에요. 여기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다 안 썼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13, 4천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의 14장에 나와있냐면 처음 익은 열매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 제일 처음 익었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로 이들이 처음 이죠. 그 다음 나머지는 여기서 다 같이 될 거거든요. 처음 익은 열매도 맞죠. 그 말도 처음 익은 열매 그런데 이들이 올라간 후에 여자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여기가 예비처예요. 그럼 예비처 언제 가는 거예요? 올라간 후에 승천한 후에 그 다음에 예비처로 도망가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그랬더니 광야로 도망가면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예비처는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준비하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트럭에 이렇게 들고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가지고 3년 반 동안 드실 수 있어요? 못 드세요. 1인당 그렇게 싸우면 또 그럴 수 그건 모르겠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길 들어갔는데 자기가 먹겠다고 싸운 거 옆사람 안 주고 그럴 것 같아요? 다 주잖아요. 그러면 3년 반 못 버텨요. 그러니까 예비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실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입을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성경에 다 있어요. 구약에 맛배기로 먼저 다 보여주셨어요. 음식은 뭐였어요? 그렇죠. 만나 먹었잖아요. 고기 드시고 싶으세요? 메추라기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의복, 신발 여러 개 챙겨가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게 다 헤어지지 않았대요. 우리는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걸 얼마나 더 쉽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거기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고 가는데 가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어디에 있었어요? 용이요?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는데 거기서 전쟁이 벌어져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가 이제는 거기에도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제서 내려왔어요. 용이 그럼 이 내려온 시점이 어디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타임라인에 거기 다 나와 있어요. 황충의 재앙이 있는 부분 있죠? 제가 이 화살표에 여기 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화살표 그은 부분 있죠? 여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황충의 재앙 부분이고요. 이때에 낙원의 문이 닫힌다고 여기 써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이때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타임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해석하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그냥 무리 없이 그냥 여기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쭉쭉쭉 해결이 돼요. 지금 보셨잖아요. 다 용이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교회를 핍박했죠? 그거 언제 핍박했어요? 내려오자마자 핍박했어요. 언제 핍박했죠? 아무래도 써드려야 될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이 핍박했어요. 이게 7년 활란 기간이에요. 여기는 후 3년 반이고 여기는 전 3년 반이에요. 용이 이 지점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지점이 5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이때 있을 재앙이 황충의 재앙이에요. 황충의 재앙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황충의 재앙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 14만 4천 외에는 다 황충의 재앙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을 자꾸 교회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14만 4천은 맞다니까요. 14만 4천이 맞다니까요. 그걸 3 곱하기 4 하면 12죠. 그럼 12의 제곱 하면 144죠. 거기에 10의 세제곱 하면 천 14만 4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숫자로 자꾸 이렇게 풀어요. 하나님의 완전수 4 동서남부 곱하면 12 완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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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했으니까 진짜 완전수 10 10도 완전한데 거기에 세제곱 했으니까 많다. 완전히 많다. 완전히 완전히 많다. 이거 좀 그걸 상징으로 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14만 4천 이 맞아요. 왜 맞냐면 그 14만 4천 을 설명한 밑에 가면 아무라도 능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는 셌잖아요. 14만 4천 그 밑에는 아무라도 능이 셀 수 없는 수라고 얘기 나와요. 어마어마한 수란 얘기예요. 벌써 대조를 딱 이뤄주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다. 14만 4천 으로 표현했다.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요. 14만 4천 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4만 4천 두 중인 아이는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황충의 재앙을 받아요. 5개월 동안 거기에 14만 4천 을 제외한 나머지 크리스찬들도 다 받아요. 환란을 다 받아요. 그때 엄청나게 괴롭거든요. 괴로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죽으려고 해요.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 14만 4천 을 제외한 모든 크리스찬 들이 황충의 재앙을 다 같이 받아요. 그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마지막 테스트. 그걸 거치면서 14만 4천 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비처 사건과 성령의 충만을 얻고 그 황충의 재앙이 끝나는 지점에 이 끝나는 지점 있죠. 이 1260일이 두 증인의 사역기간이잖아요. 여기가. 황충의 재앙이 끝나는 이 지점에 두 증인이 거기서 순교 13만 4천 순교 하고 그들이 여기서 다시 3일 반 만에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여기 있던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죠. 여기가 예비처라는 이게. 후 3년 반 기간에 예비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물론 후 3년 반 기간에 예비처로 들어가는 무리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무리도 있어요. 그건 뒷부분 삼경 할 때 또 설명을 드려요. 들어가지 못하는 무리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 이스라엘이 회심하기 시작하는 기간이에요. 이 앞에 전 3년 반은 이스라엘이 회심 안 해요. 거기에는 성전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막 좋아하지요. 그러다 갑자기 이 지점에 딱 중간 지점에 여기가 여섯째 나팔이 불리는 지점인데 여기에 짐승이 드디어 나타나죠. 적그리스도는 여기서부터 나타나요. 그러나 이때는 짐승의 영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짐승이 이때 황충해제항 때 나와서 이 기간에 여기서부터 그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완전히 마지막 짐승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가닥 돌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전제사를 그대로 뒀는데 짐승의 영이 들어간 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성전제사를 다 파해버리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전까지는 성전제사 잘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그들이 봤을 땐 갑자기 돌변한 거잖아요. 돌변해서 다 파해버리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그를 확 등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게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후삼 년반 기간에 가서 일이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유태인들 중에는 이때 회심할 이들은 예비처로 못 간다는 얘기죠. 여기가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는 14만 4천을 낳은 교회 지금 그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게시록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말씀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교회들에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마태복음 24작에 있는 것처럼 게시 무슨 66권 중에 65권도 있는데 왜 그 나머지 한 권 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해산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고 여기서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지 그랬는데 유태인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이 14만 4천에 어디에 해당하고 우리 자기네 한마디로 자기네 이 지역은 갓지파에 해당하고 자기네 여기는 뭐 루벤지파에 해당하고 이래가지고 14만 4천을 지금 만들려고 애들을 쓰고 있어요. 저기 천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고 있다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라고 놔둬요. 주님이 오셔서 평가하실 줄은 믿습니다. 예비처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보세요.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예비처는 그럼 언제 가느냐 빨리 하겠는데요. 예비처 언제 가요? 그렇죠. 거기 나와 있었잖아요. 가는 시기는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피빡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죠? 피빡을 받고 5개월 동안 피빡을 받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아이가 승천한 후에요. 그 일이 가는 일이 후 3년 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 시기가 그럼 예비처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위에는 1260일 동안 나왔죠? 같은 얘기에요. 한때에 두때 반때 합하면 몇이에요? 세때 반 3년 반이란 얘기잖아요. 3년 반 그게 1260일이에요. 예비처에서 양육받는 기간은 3년 반 1260일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죠. 후 3년 반 예비처에서 보호돼요. 그럼 전 3년 반은 어떻게 보호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7년 한란 기간 동안에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 3년 반은 어떻게 지켜주시고 후 3년 반은 어떻게 지켜주세요? 후 3년 반은 예비처로 지켜주시고 전 3년 반은 그렇죠. 14만 4천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을 죽이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제압해서 그들이 죽어요. 14만 4천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하늘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그런 이적들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무후무한 전무후무하지는 않아요. 앞에 이미 구약시대에 다 있었어요. 엘리아를 비롯해 모세 다 있었던 거를 이제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보호받아요. 그러나 마지막 황충의 재앙은 받아요. 그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거기 통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비처 장소는 어딜까요? 12장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6절이죠. 그 다음에 14절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곧 자기 곳으로 날아가 어디라고요? 장소는? 광야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좋을까요? 광야 좋지 않아요. 광야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씨앗을 가져가서 준비한다. 뭐 하실 분은 하세요. 글쎄 비가 비가 와야 그게 자랄 거 아니에요. 비가 안 와서 광야인데 자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준비하세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요. 3년 반 먹고 뭐 할 거 그거 준비 못해요. 광야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 살아야 소망해야만 살 수 있는 곳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한 그 은혜를 어디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광야 그 떼악볕과 이 험한 곳에서 살 수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버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어디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전 3년 반 기간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14만 4천을 통해 전무후무한 부흥의 물결이 그때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기간에 두 증인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난다니까요. 땅에 그걸 통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두 감남나무라고 그랬죠. 그럼 두 감남나무를 통해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죠. 그 두 감남나무는 이 촛대에 기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기름 준비해야죠. 그러면 이 기름이 언제 쓰일 건데요? 이게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뭐 나와요? 뭐요? 열처녀 열처녀 비유 나오죠. 그들이 기름을 어디서 준비해요? 바로 전삼년방기간에 두 증인의 사역에 의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두 증인 그러니까 14만 4천 아이에 의해서 사역되어질 그 부흥의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 그 물결 속에 내가 휩쓸려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에 그런 물결이 확 일어날 텐데 멍하니 있다가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지나가면 나는 지금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5천여 꼴이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크리스찬이에요. 불이 켜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기름을 저축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 기간을 어떻게 버텨내려고요. 못 버텨내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다니엘 얘기는 대국이래로 이런 핍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버텨내요. 못 버텨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낸 게 아니에요. 기름이 없어서 자기가 거길 도달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주님 나라를 가겠다고 거기까지 다 왔는데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발로 차낼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일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14장 가면 추수장인데 추수를 다 했어요. 쭉 올라와가지고 딱 봤더니 어? 이거 아니네. 톡 해서 이렇게 떨어뜨려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아니요. 아예 추수하실 때부터 거기서 딱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수하는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3년만 기간에 기름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그럼 이걸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지금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 될지 몰라요. 지금부터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물결이 일어날 때 거기에 확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로 쭉 이어져요. 그냥 지금 배우셨잖아요. 쭉쭉쭉 그냥 이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휘말려서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광야로 가요. 여기는 내가 준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만나 매출하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장소예요. 그럼 여기 예비처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9절 여기서의 삶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벌 옷이나 이런 거 가져가실 필요도 없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마치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합니다. 그쵸? 당장 여러분 눈앞에 파리가 싹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확 감아버리죠.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자기 몸을 그렇게 보호하지요. 그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덮어주시고 추우니까 겨울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다 저기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서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원망 불편했잖아요. 그 원망 불편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싹 죽고 새로 태어난 이들이 들어갔죠. 그것처럼 이 광야 기간은 편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것처럼 편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남자들 아침마다 세수할 때 면도하잖아요. 지금 다 전기 면도기 쓰죠. 윙해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제부터는 훈련하셔야 돼요. 면도기 가지고 훈련하는 법. 그때는 전기가 없어요. 그냥 면도기 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가위 준비하고 계셨다가 그냥 띠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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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준비하셔야 돼요. 하여튼 전기를 써서 하는 어떤 것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줄이셔서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것도 했잖아요. 개그맨들이 핸드폰 없애고 전기를 써서 하는 거 빼고 그냥 생활하는 거 훈련했잖아요. 그런 식의 삶을 진짜로 훈련을 해야 돼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고데기 막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없어요. 전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막상 가가지고 또 뭐가 없네 뭐가 없네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태양열로 충전되는 충전지를 지금 찾고 있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핸드폰도 제가 쓰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연결하면 위치가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메모 성경 읽으면 거기다가 메모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랑 그거랑 동기화가 돼가지고 여기서 쓰면 핸드폰으로 다 옮겨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충전할 수 있는 태양연로 해서 충전하는 충전기 있죠 그런 거 충전해서 그냥 갖고 이렇게 성경 딱 보고 이것만 갖고 다니면 성경이 다 되니까 번역본도 다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준비하실 거예요 저도 계속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찾고 있어요 뭐가 제일 좋으냐 이 컴퓨터도 가면 못 쓸 거 아니에요 이걸 충전할 수 있는 태양열 충전지를 또 찾는 거죠 전압을 맞춰야죠 전압을 맞춰서 그리고 여러분 불고기 해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쫙 열면 태양열로 쫙 집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이제 태양열과 관계되어 있는 거 여러분 준비하셔야겠죠 매출하기 있잖아요 매출하기 3년 반인데 뭐 근데 거기서 불평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또 그러니까 불평 안 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로 갈 거니까 그런 장소예요 거기에 생활은 주님이 지켜주세요 곧 교회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마지막에 있을 정말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거예요 광약교회가 그럼 그게 실제 장소일까요 아닐까요 실제 장소예요 실제 장소 그런데 한 곳일까요 여러 곳일까요 여러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수하러 오셨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 이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그랬어요 한 곳이 아니에요 사방에서 몰려들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올라갈 거거든요 쫙 올라갔는데 저쪽 편에서 어 한국에 있는 자기가 아는 저기 올라온 거야 얼마나 반갑겠어요 막 진짜 반갑겠죠 어 저 아프리카로 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만난다고 주님 앞에서 탁 만나봐요 성교사로 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딱 만났어요 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다니까요 이제 근데 광야 예비처는 여러 곳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예비처로 가야 하는 이유 왜 가야 돼요? 전 3년 반 기간은 14만 4천에 의해서 보호되지만 후 3년 반은 보호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이 용이 쫓겨났다고 그랬죠 그의 졸개들과 같이 쫓겨났잖아요 3분의 1 별을 끌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럼 그 공중에 있던 그 더러운 영들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버렸잖아요 무적행에 있던 더러운 영들이 또 올라가 버렸네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에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땅을 게시록에서는 17, 18장에 가면 바벨론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더다 무너졌더다 바벨론이 무너졌더다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내 백성아 그 멸망에서 거기서 나오라 그 멸망에 함께 동참하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 그 음녀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음녀를 뭐라고 얘기해요? 맨 18장 끝에 가면 큰 도성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바벨론이 뭐예요? 도시의 도시 어떤 한 나라가 아니고 도시의 도시 저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LA, 영국 영국에 있는 뭐 어디? 런던 이런 식으로 어떤 큰 도시들 도시들에 누가 모이는 거라고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도시에 가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도시에 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게 롯 얘기예요 롯이 의로운 롯이 그 소동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를 강제로 끌어내고 다 시간 됐다고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이 성이 무너지는데 참여하지 말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 얘기가 바벨론 얘기예요 그게 또 그거의 거울인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되도록이면 번화한 도시에 집중해서 살려고 집도 거기에 사시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회만 있으면 보시에서 조금 멀어지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문명의 이 길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사용 안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세요 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성경에 예비처 가는 예비처는 어떻게 가요? 게시록 1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예비처는 이렇게 갑니다 게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어떻게 갔어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업어서 갔어요 두 날개를 받아서 갔어요 그럼 독수리의 두 날개가 뭐예요? 이게 옛날에 있었나요? 예 출애국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게시록은 구약적인 용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징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구약으로 가보면 돼요 그럼 지금 예비처로 가는데 독수리 두 날개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출애국기에 나온 거예요 출애국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국해서 광야로 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 이렇게 날아갔어요? 아니잖아요 그 광경을 쭉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을 거치면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 그러나 그 뒤를 따라왔던 이 무리들은 어떻게 돼요? 다 수장돼 버렸잖아요 뱀이 마지막에 그렇게 한다니까요 용이 이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물을 쏟아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땅이 갈라져요 옛날에는 물이 갈라져서 보호했는데 이제는 땅이 갈라져서 그 물을 다 담아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의 인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따라갔죠? 모세를 통해서 쭉 따라갔어요 그걸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갔대요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갈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두 날개예요 그게 등과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 기름, 말씀과 성령 이게 바로 그 두 날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가지고 날 수 있나요? 그 한쪽만 가지고 날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예요 기름이 처음엔 있었어요 켜 있었으니까 그런데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등만 가지고 날으려고 했죠 날라지나요 안 날라지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날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신명기 32장에도 제가 안 찾고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또 지도자를 통해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두 증인이에요 14만 4천 얘기예요 그때 그래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들이 예비처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된다는지 그들이 다 증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비처에 모형이 있나요? 구약에? 있죠 고샌땅이 모형이잖아요 고샌땅 성령 안 찾을게요 고샌땅은 이쪽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흑암도 있고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재앙들이 피가 무리되는 재하수가 이런 게 다 있는데 고샌땅은 멀쩡해요 이거 이상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흑암에 재앙이 있는데 아니 빛이 오다가 이렇게 반사해서 돌아갔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는 어두운데 어떻게 여기는 밝아요? 고샌땅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예비처의 모형들이에요 또 어디가 모형이에요? 광야 40년 그게 또 모형이에요 이런 모형들이 구약에 많아요 그러니까 개시록 제가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에서 저쪽을 볼 거냐 가운데 서서 신구약 중간에 서서 이렇게 볼 거냐 개시록 입장에 서서 저렇게 볼 거냐 그랬잖아요 어디 서서 봐야 된다고요? 개시록에 서서 개시록을 딱 놓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성경들을 여기로 다 끌어와서 맞춰보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다 풀어져요 다 풀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개시록은 딱 제껴놓고 이 앞에까지만 딱 65권 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풀려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제가 개시록만 보는데도요 이것만 계속 공부하면서 구약 왔다가 신약 왔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태까지 몰랐던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진짜 반쪽짜리 복음을 알고 있었구나 반쪽짜리 예수님의 초림만 알고 있는 복음 이게 단 줄 알고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이 거기인데 여기는 제껴놓고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안 풀어지죠 재림까지 다 봐야 됩니다 예비처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나요? 크리스찬인데 예비처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있어요 17절에 보면 개시록 12장 17절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남은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예비처에 가 있는 여자를 공격하려고 했더니 실패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싹 돌이켜보니 예비처로 가지 못한 남은 자손이 여기 이들과 싸우려고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하고 이제 막이 바뀌어요 용이 직접 안 싸워요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자기는 한 발 뒤로 딱 물러나고 짐승을 싹 불러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이죠? 짐승의 영을 딱 불러내요 그럼 바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이게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거예요 무적행에 있던 이게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열어가지고 이들을 딱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저크리스도에게 영이 들어가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후삼년반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여기 있는 남은 자손이 그때 고난을 받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이제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그 앞에 황충의 재앙 때는 죽는 걸 어떻게 했어요? 못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음이 피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일반적인 죽음을 통해서 낙원으로 가는 그 길이 딱 끝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부터는 낙원으로 못 들어가요 막혔어요 그리고 5개월 동안 잠정적인 기간이 흐른 뒤에 그 다음에 짐승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제부터 죽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 죽는 크리스찬들은 누가 돼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철장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비처 가는 거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준비 잘 된 사람은 예비처로 들어가고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거기 딱 남아가지고 순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비처 간 사람들보다 더 준비가 돼야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게시록을 뒷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일곱 대접재앙 마지막에 내릴 때 피로 변하고 물이 피로 변하고 바닷물이 피로 변하고 하는 거기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하고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피를 먹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면 이 후삼년방 기간에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다고 나왔잖아요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있어요 선지자가 옛날에 나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역을 하는 이들 우리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얘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게 목사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게 평신도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순교해요 그래서 나중에 왕권을 가지고 내려오게 될 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은 제 머릿속에는 막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조각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성대념들 지금 조각이 안 맞춰져 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걸 계속 들으면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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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이 이렇게 생겨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본경으로 넘어갔을 때 그걸 이제 하나하나 딱 딱 딱 엮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방법을 바꿨다고 그랬죠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퍼즐 퍼즐로 군데군데로 알고 계셔도 돼요 나중에 가서 제가 다 하나를 이렇게 딱 순서대로 딱딱 엮어서 집어넣을게요 그것만 잘 흐름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에서 제공하는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내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1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접수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참가비는 10불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LA 한인타운 피코와 캠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2월 7일 주일부터 5월 22일 주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게시록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기적같은 사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원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옛부터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을 통하여 약 22년간 유다와 다른 국가들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여우와 산마라는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우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진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우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우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우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기록을 보면 생기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일사나 질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미네랄이라는 영양소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심장, 폐, 신장, 간은 우리 몸에서 필터작용을 하는 장기인데 이 장기들이 혈기가 왕성해야만 다른 장기들도 건강하게 됩니다 필터작용을 하는 장기가 약하게 되면 우선 다리에 힘이 없고 어지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심장투석, 간이식, 폐렴, 폐기종, 폐암, 근육 무력증 등 또는 심장에 건전지를 넣고 살아야 합니다 두 달 전에 양쪽 다리를 쓰지 못해서 지팡이 대신에 끌고 다니는 보조기구로 다니시던 분이 생기를 넣어주니까 며칠 전에 걸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양로원에 계시는 85세된 권사님도 잘 걷지 못했는데 저를 만나서 제가 권해드리는 제품을 드시고 15일 만에 뛰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걷는 데 자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LA의 사시는 82세된 권사님도 이제는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걷는 데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걷게 되었는데 이것만 고쳐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분들 모두가 혈색이 아주 좋아졌고 기운 또한 왕성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서 나온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고 많은 병들이 고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pH 테스트에서 10점을 받은 제품은 시중에는 거의 없는데 10점을 받은 제품을 드시면 우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생기가 넘치게 되어서 바로 기운이 생기게 됩니다 77세 되신 권사님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월경을 하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궁 안에 고였던 어혈이 모두 나온 것입니다 이분 또한 77세의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다 위에서의 성경의 말씀처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고 했을 때 주여호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건강을 돌아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무쪼록 기적의 영양제 M3를 모든 분들이 드시고 건강하게 되셔서 이 제품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여호하인 줄 알리라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청 Ε권 블랙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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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블랙헥 블랙헥 블랙헥